제가 환자분들한테 한 장 보호자분들을 설명드리는 게 본인의 얼굴을 저는 되찾는 수술이라고 항상 설명드려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저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MC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성형을 통해 외모와 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내용의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그때 보니까 출연자분들은 단순히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역량이 있어서 성형을 결심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처럼 얼굴 성형은 미용 목적만을 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최종호 교수님 모시고 성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 성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형에는 재건성형도 있고 미용성형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의사 및 교수로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은 어떻게 두기가 좀 다른 걸까요? 사실 성형외과라는 학문은 원래는 외과의 한 학문이었고요. 외과가 지금은 일반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는 사실은 외과의 한 분야로, 제네럴 서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고 특히 성형외과 분야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다가 파생된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특히 리컨스트럭티브 플라스틱 서절을 위해서 재건성형이라고 했던 것이 시작되다가 1960, 70년부터 미용성형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거기에 우리가 전상적으로 얼굴의 모습이나 팔다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수술을 하던 게 미용성형이고요. 얼굴이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또 종양, 암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암 때문에 제거가 돼야 된다거나 선천성 기형으로 처음부터 틀어져 있었다거나 또 외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틀어졌을 경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얼굴 쪽에서의 재건성형이고요. 미용성형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 쌍꺼풀, 고성형, 윤곽수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얼굴 쪽의 미용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기형과 얼굴 변형,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얼굴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구순 9개월이라든가 그다음에 두개골 조기 위압증, 그다음에 반암면 외소증 다양한 선천성 기형이 있고 또 그 수많은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크루준 증후군, 에이퍼츠 증후군, 누난 증후군, 굉장히 많은 증후군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백 가지가 넘죠. 선천적으로 얼굴이나 이런 부분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원래 모습대로 고쳐주는 게 선천성, 재건성형이고요. 그리고 변형이라는 거는 성장하면서 우리가 턱뼈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경상적이었는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사춘기 때쯤 아래턱이 갑자기 많이 자라면 주걱턱이 되는 거고요. 또 위턱이 돌출이 되면 돌출입이 되는 거고 또 한쪽 턱뼈가 좀 이상하게 중간에 닫혀서 있을 수도 있고 유전적일 수도 있고 못 자라면 얼굴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디벨로프 멘탈 아노말리에서 성장 중에 생기는 안면 변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건의 방법 중에 하나로 안면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아주 심한 손상, 그런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연부조직부터 해가지고 턱뼈, 무슨 뼈까지 모두 다 없어지게 되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재건이 거의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성공적으로 지금 48건까지 시행이 됐고요. 사실은 저도 2011년부터 지금 계속 그 하면 이식 준비를 해왔고 하면 이식 대상자분들도 있는데 기증자분들이 아직 매칭되는 분이 없고 우리나라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간이나 콩팥은 이식하려는 의사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이식한 데 기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겁내하시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3의 얼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격하고 연부조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대로 이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수술 방식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이제 안면 이식 수술인데 아직은 그 기증 절차나 이런 시스템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면 뭐 눈, 코, 입도 있겠지만 이 머리, 머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머리의 변형이나 기형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선천적 기형에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머리뼈와 얼굴뼈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뼈와 얼굴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 처음에 생겼다가 그 부분이 점점 팽창하면서 뇌도 커지고 얼굴도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고 해서 두개골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두개골이 조기 유압, 미리 닫혀버리면 뇌는 크고 싶은데 두개골이 안 크니까 뇌는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으로 확 커지든가 앞뒤로 확 길어진다든가 어느 한쪽만 쫙 튀어나온다든가 그거는 뇌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있는 부위로 커지게 되면서 생기는 변형들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봉합선인들을 열어서 터줘야 뇌가 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들은 생후 1세 이전에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관련돼서 신현술이라는 방법이 생겨서 예전에는 머리 조각을 그렇게 했을 경우 다 잘라가지고 다 뜯어서 잘못된 걸 다 이어벗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다 쪼각쪼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뼈를 띄어내지 않고 신현기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루에 두 번씩 딱 돌려만 주시면 뼈가 1mm씩 하루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뼈에 붙어있던 뼈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 그 사이에 뼈가 쫙 생깁니다.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요걸 딱 띄어내면 쫙 커지는 상태로 뼈가 싹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가 사실은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건성량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면 미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악 수술이잖아요. 양악 수술 실제로 어떤가요? 양악 수술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이에요. 위턱을 이렇게 자르고 상악을 자르고 하악을 잘라서 상악과 하악을 같이 수술한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불렀고요. 70년 전 정도 된 수술인데 지금까지 수술의 기본 개념과 권력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바는 처음에 수술을 만드신 분이 너무 수술을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 장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본인의 얼굴을 저는 되찾는 수술이라고 항상 설명드려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애 어렸을 때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 중에 잘못됐던 상악과 하악, 턱대의 성장을 원래 위치대로 돌리되 그때 이왕이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비율로 살짝 만들어주면 대부분 다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작아지는 효과도 당연히 있겠고 성형외과니까 거기에 턱선을 다듬는 것들을 살짝살짝 해드리면 훨씬 더 본인의 얼굴을 조금 더 아름답게 되찾는 방식의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이야기에서 보면 양악 수술은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 조금 과하게 인기가 올라가면서 조금 무분별하게 많이 시행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실은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신경이나 이런 손상도 있을 수 있는 수술인데 좀 너무 과열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좀 꽤 생겼었고 오히려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겁내서 또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홍보나 이런 뉴스 같은데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술하다 사망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목숨 거는 수술이 아닌데 가끔씩 양악 수술 환자들이 오시면 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이건 뭐 약간의 재건 그런 성격을 가진 미용 수술인데 제가 지금 한 17, 18년 이 수술을 해오면서 그런 일도 없었고 비슷한 일도 없었지만 대학병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마취과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 일단 의사의 어떤 경험이 좀 중요하고요. 시설도 사실은 좀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항상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양악 수술을 성형외과에서도 하지만 찾아보니까 구강외과에서도 실행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성형외과랑 구강외과에서 양쪽 다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경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조금 더 미적인 부분에 아마도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고 학문 자체가 얼굴에 미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강외과 선생님들이나 치과 선생님들은 교합이나 치아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포커싱해서 물론 약 쪽 다 요새는 다 양쪽을 다 고려해서 수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구 교수님께서 얼굴 비대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대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비대칭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어야지만 이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주관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들은 진짜 얼굴이 거의 제가 봐도 거의 똑바른데 내 얼굴은 비대칭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수술해달라고 몇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진짜로 제가 봐도 심하게 많이 휘었는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교환면 이렇게 자 같은 걸 물었다 치면 이게 한 2도 정도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잘 구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약간 얼굴이 틀어진 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1,000명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진 2도 이상 기울어진 사람이 약 한 4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면 연예인들 거울상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짝이 가서 돌리면 딴 사람 같다고. 완벽하게 거울상을 만들어서 만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좌우가 약간씩은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이 틀어져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아마 양악 수술을 검색해 보신 분들 중에 이 안면 윤곽 수술 연관 검색이 안 나오신 분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제가 대한 아간면 윤곽 연구회 회장이거든요. 저희 아간면 윤곽 연구회에서 하는 일이 광대뼈랑 턱뼈를 좀 모양을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도 하고 양악 수술도 하죠. 그런데 그게 둘 다 얼굴에 윤곽을 바꿔주죠. 대신 얼굴을 뼈에 집중해서. 그런데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광대뼈가 많이 나오면 광대뼈를 좀 줄여주는 수술이거든요.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면 얼굴에 폭을 줄여주는 수술이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턱이 좀 과하게 사각턱으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을 턱선을 좀 다듬어줘서 여기가 좀 갸름하게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게 안면 윤곽 얼굴 뼈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양악 수술은 교합하고 이런 것들이 틀어져 있을 때 주로 수술을 주걱턱이나 얼굴 비대칭, 무턱대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굴의 윤곽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비슷한데 수술 방식은 사실은 상당히 다른 방식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돌출입 수술이라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입이 있을 때 시야를 하나하나씩만 빼서 그만큼을 교정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교정으로 넣으면 최소한 1, 2년 이상이 걸리고요. 저도 교정했거든요. 네, 오래 걸린 사람은 한 3년도 걸리죠. 그런데 그거를 수술로 바로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돌출입 수술은 바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수술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다가 사실은 너무 과하게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번 생긴 다음에 사실은 다시 또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양악 수술만큼이나 강력한 미적인 얼굴에 윤곽을 바꿔주는 무기이긴 합니다. 교수님 근데 진짜 궁금한 질문이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미용 성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저 예뻐지고 싶은데요?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은 저도 사실 많이 봤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 재건 성형 환자분이 한 50% 나머지 50%는 다 미용 성형 환자분들이고요. 물론 대학마다, 교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얼굴을 다루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미용 성형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제가 좀 많이 보는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턱 관련돼서 주걱턱이나 얼굴 비대칭 그리고 무턱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양악 수술하고 코 성형이 또 제 전공인데 코 성형은 일반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실리콘 같은 걸로 많이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구축이 와서 코가 이렇게 오고 틀어지고 그런 거를 저는 갈릴병 연고를 이용해서 주로 수술을 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 하는 미용 성형 수술들은 개인 병원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술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솔직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은 더 비싼가요? 아니요. 비용은 아마 거의 비슷하고요. 네. 저희도 항상 왜냐하면 또 개인 병원과 똑같은 경쟁은 아니지만 그게 차이가 너무 나면 환자분들이 아예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병원들이 또 비급여 다 공표도 하게 돼 있고요. 매년 또 제출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비슷한 트렌드로 가지 그게 차이가 난다면 환자분들이 안 오실 거죠.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면 모르겠지만 미용 성형 수술에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